금방 전화할게 받아줘 오빠 힘들게 안해 그냥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응 향기야 받아주네? 기쁘다 안 받을 줄 알았어 안 받아주면 얼마나 섭섭할까 그랬는데 괜찮니? 이런 질문 말도 안 되지만 괜찮기 위해 계속 나를 달래고 있어 혼자 사랑도 사랑이고 내 잘못도 오빠 잘못도 아니라고 오빠 마음은 오빠 거 내 마음은 내 거 두 사람 마음이 똑같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오빠가 내 마음하고 안 같다고 화내고 미워하는 건 유치한 것 같아 슬프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오빠도 괴로웠겠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너무 눈치 없이 굴어서 힘들게 한 거 많이 창피해 오빠 듣고 있어? 들어 너는 나를 아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야 괜찮아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잠깐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전화받아 전화받아줘 고마워 오빠 목소리 들어서 좋아 끊을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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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형 형 형